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고 또 그 회화를 가지고 설치를 하는 작가 박윤경입니다. 제가 하는 회화 작업은 그냥 전통적인 회화 작업이랑 준비 과정은 거의 똑같아요. 캔버스를 준비하고 천을 씌우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밑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페인팅을 하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페인팅 하기 전에 페인팅 안에 원래 들어있는 프레임부터 밑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안에도 밑작업을 하고 페인팅을 올리고 그 다음에 투명한 천이 보이기 때문에 그 밑에 드러나는 프레임도 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투명한 천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일반 회화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예고에 가고 미대를 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래도 작가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는 대학교 3학년 때는 르브루에 갔을 때 제가 원래 렘브란트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렘브란트 방에 들어가자마자 진짜 어떤 이런 파장 같은 게 파도 쳐서 저한테 온 거를 느꼈어요. 그게 너무 생경하고 너무 놀랍고 책으로 이미 너무나 익숙했던 작품인데 보는 순간 정말 물리적으로 어떤 그런 파동이 온다고 느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호안미술관에 칸딘스키가 왔을 때 그때도 작품이 뭐 엄청나게 큰 작품이었는데 워낙에 익숙한 작품이고 칸딘스키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지만 작품을 보고 압도되고 뭔가 굉장히 사람이 환기되는 것을 느꼈을 때 이런 작품을 너무 대가시들이지만 이런 작품을 할 수 있는 작가가 된다면 너무나 좋겠다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이제 회화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회화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새롭고 특별한 걸 하기가 더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그 회화의 요소라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회화에 직접 개입을 시키자 공간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화면에 투영이 되려면 투명한 재질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뒤에 있는 벽과 캔버스 사이의 공간도 화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제 제가 설치를 하는 것처럼 벽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벽의 색깔이 달라진다거나 뒤로 관객이 지나가면서 화면을 훨씬 좀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회화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명한 화면을 쓰기 시작했죠. 회화를 보거나 미술 작품을 볼 때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파악하려는 감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퀴즈를 맞추듯이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방향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화라는 게 멈춰 있고 비디오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적이고 어려운 일인데 어떤 의미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서 감상하게끔 하려면 메시지를 갖고 있더라도 읽히지 않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텍스트를 읽지 못하게 겹쳐서 이미지화 함으로써 조금 더 숨기고 관객한테 주도권을 넘겨주는 약간 그런 의미로 텍스트를 이미지화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텍스트나 언어를 쓰지만 굉장히 제가 말하는 거와 상반되게 느낀다거나 아니면 다르게 느낀다거나 오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요즘에 특히 이제 문자 소통을 하면서 그런 오해가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미를 언어가 갖고 있지만 그게 전달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유실된 채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뭐 제스처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싹 빠진 채 텍스트가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오해를 양산하게 되는데 그 영역이 저는 소통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으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되는 영역. 그거를 텍스트를 이미지화 시키면서 그 영역을 화면에 담고 싶은 거예요. 그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역이 소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텍스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기법도 형식도 그런 식으로 하고 추상회화를 계속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서양화라고 미술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그 서양의 백인 남성들이 이루어놓은 어떤 맥락 그 역금을 우리가 미술사라고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막상 유학을 할 때 굉장히 현학적인 언어를 갖고 작업을 하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영어가 저한테는 너무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술이라는 게 저 친구가 하는 예술은 교육받은 백인 영어 구사자한테는 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참 너무나 감상하기 어려운 예술이다. 그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면 그런 거 관계없이 이미지로도 좀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하고 싶다. 근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한자나 한글이 이미지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어려운 영어 단어는 사실 이미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텍스트를 이미지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을 음가를 다 따서 제가 이제 알파벳으로 나라말사미 하면 N A L A에서 나라말사미에서 훈민정음을 쫙 쓰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캐나다에서 온 친구였는데 읽어봐라 했더니 너무나 스무스하게 잘 읽는 거예요. 너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당연히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훈민정음은 소통을 위해서 개발된 거의 유일한 언어잖아요. 우리가 쓰다가 언어로 정리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만든 개발된 텍스트인데 그 의미가 굉장히 오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학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서로 이해를 베풀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니고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만약에 제가 어떤 단어를 찾지 못한다거나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표현을 찾지 못할 때 그 친구가 너 말하려는 게 이런 거야? 이 단어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니? 이런 걸로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같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소통이 더 수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이미지화하고 그냥 텍스트 자체로가 아니라 이미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페인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회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명한 화면에 회화를 한다는 게 저의 특징이자 개성인 것처럼 좀 여겨져서 한동안은 너무 그런 거에 좀 더 집착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불투명한 캔버스를 짜서 그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좀 설치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간으로 나오면 그림을 그냥 눈으로 보고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게 설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림이든 어떤 예술 작품도 이 작품의 시선을 오래 머물게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설치를 함으로써 궁금하니까 왜냐하면 투명한 화면이라는 건 앞에 회화와 뒤에 회화가 사실은 이미지가 달라요. 하나의 회화가 두 개의 이미지를 얻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본능적으로 확인하려고 이제 앞뒤로 관객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움직이는 순간이 그 작품과 관객이 관계 맺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더 주변을 많이 맴돌고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좀 작품의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을 좀 길게 하는 이제 그런 장치로써 설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제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 작품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동선을 만드는 거를 좀 고려를 하고 개인전의 경우에는 좀 더 과감하게 관객들이 좀 더 크게 동선을 만들 수 있게 좀 둘러볼 수 있게 좀 시선도 위아래로 몸도 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조금 더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일단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이제 그 홍대 서양학과 4학년 강의를 이제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당면한 상황이나 제가 그 당시 젊은 작가로서 처한 상황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리고 작가로서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리고 유학을 가기를 원하는 친구들 외국 생활을 좀 했던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학생들한테 더 뭔가 좀 경험치는 얘기를 들려주기에도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일단은 호기심에 너무 궁금했죠. 유학이라는 건 뭘까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느낀 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한국 사람이고 동양 사람이고 여자고 기혼자고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고려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제 가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나의 중요한 정체성이고 이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작가로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한국식 감상이라든지 한국 사람 갖고 있는 작업 태도 접근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또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리게 되는 좀 자유롭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유학 갔다 오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단은 애착은 대부분의 작품이 다 애착이 가고요. 작품 중에 그 제주넘기 썽솔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은 제가 201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20년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제가 아기를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이 두 개의 발란스를 맞추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제주넘기라는 거는 이 균형을 계속 맞춰서 멈춰도 안 되고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생활이나 삶이 좀 지금 그렇게 멈출 수 없이 막 굴러가는데 두 개의 균형이 절대 깨지면 안 되는 두 개 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일과 작품 활동을 하는 일 작품 만드는 일 이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 돌아가는 생활이 좀 제가 제주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작품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제목을 붙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볼 때마다 좀 애정이 있고 저 작품은 또 유난히 보시는 분마다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고 보실 때마다 이거는 뭐 같다 나한테 어떤 느낌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단 한 분도 같은 얘기를 하시지 않아서 그게 저로서도 인상적이고 제가 워낙에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애정이 더 생긴 것 같아요. 뭔가 관람객이 작가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퀴즈를 풀듯이 좀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과 감성을 그냥 10분 발휘해서 각자 개인적인 감상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라는 거를 읽을 수 없게 계속 겹치는 거거든요. 충분히 개인적인 감상을 하게끔 이제 열어주고 그 다음 중요한 감상의 프로세스는 작품을 놓고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작품 감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품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뭐 담고 있고 그런 거는 사실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추상회화를 온전히 감상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가로서 작품을 하고 아이 둘의 엄마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거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한데 제 입장에서 이 밸런스를 맞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똑같이 할애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예술이라는 거는 삶을 성실하게 살고 또 거기서 나온 생각으로 또 예술을 하고 또 이 예술이 삶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게 가장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방명록에 제가 모르는 분인데 머릿속이 시원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작업을 계속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질문지에 뭐 동경하는 신진 작가 이렇게 써 있었는데 사실은 동경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거는 작가가 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쉽죠. 전시를 하고 뭐 미술계에 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동료 작가가 생기고 하면 작가가 되는 건데 되는 거보다 어려운 게 그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거 작가 생활을 하는 게 이제 어렵거든요. 되는 거보다 작가를 하겠다고 결심한 거는 제 의지잖아요. 그리고 이 생활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 의지고 하지만 뭐 어딘가에 인정을 받고 초대를 받고 하는 건 제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한 이 생활을 잘 하겠다. 그게 작가로서는 제일 좋은 태도인 것 같고 작업하지 않는 삶보다 작업하는 삶이 좀 더 재미있는 것 같다. 예술이 없는 삶보다 예술이 있는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좋으니까 사실 예술이라는 건 다 좀 대체 가능한 건데 뭐 거기에 독서가 됐던 운동이 됐던 영화가 됐던 그게 없는 삶보다 있는 삶이 더 풍요로운 것처럼 예술이 있는 삶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우니 예술을 가깝게 두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